꿈 주소 아이고 왔네 오빠 하 오빠한테 당했죠? 하하 내가 진짜 하 오빠한테 당했죠? 하하 내가 진짜 내가 너무 배신감 느낀다 그리고 저 근무하시거든 아 죄송하고 커피는 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 정도는 허용해 주니까 커피 한 잔 먹어 또 익숙한 그림이다 야 이거였구나 오늘 아 심연해 여기서 이렇게 저 감옥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토크를 내 지금 상황을 해 넌 늘 매주급 회사야 광수 나 지금 너 지금 저 목동점을 뛰어다녀야 될 텐데 내가 옷 받으면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게 광수 레퍼토리 내가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는 이제 앞으로 감옥에서 뜨개질하면 매장 차릴 것 같은데 그 작품으로 기업은 이렇게 또 다음 공연을 같이 여긴 전체적으로 이게 좀 높기때문에 좀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게다가 야! 가이자!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잡자 그냥 어? 알겠습니다. 잡어 잡어. 야 현중이 저 놀 만큼 놀게 해줬으니까. 잡자. 잡자.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벨셀러 찾아 빨리. 벨셀러. 여기. 여기 베스트셀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구간이? 거기 계산하는 쪽에 있잖아요. 형, 여기 베스트셀러. 쫌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 뭐가 있냐 봐. 잠깐 분주어야지, 분주어야지. 분주어야지, 잠깐만. 형, 형, 형! 형, 형, 형! 어딨어, 어딨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하여! 하여! 여기로 올게요. 개리 형. 저기요? 저기 있어요, 이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리기하다. 여기 있어. 예. 일찍에다. 천천히. 저거.